일단 이거 잡고 가야 7번 홀 티샷 프로 찬스 쓰겠습니다 여기가 7번 홀 티샷 프로 찬스 프로 찬스 프로 찬스 7, 8, 9번 홀에서 지고 있는 팀에 한해 순서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샷을 프로에게 맡길 수 있는 기회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이 관건 7번 홀 포 썸매치 히어로 투 팀은 프로 찬스를 썼습니다 정다희 프로의 티샷 네 러프 지역이긴 하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드라이버 붙었어 들어와 들어와 덥다 빨리 한 번 쳐줘 야야 귀 안 좋아 정다희 들어와 나이스 나이스 이어서 이글스 안영명 선수 티샷 티샷 거리 안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카트도로를 맞았죠 아 카트도로를 맞았죠 네 다행히 바운드가 살짝 우측으로 돼서요 다행히 바운드가 살짝 우측으로 돼서요 나마 공이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드롭을 할 것 같습니다 드롭 전문가 형 드롭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도 지금 카트도로에 스탠스가 걸리기 때문에요 자 드레스 쓰고 한 클럽 정도 드롭이 됩니다 주설 프로 원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컨샷입니다 주설 프로 위치에서는 지금 나이가 슬라이스라이였어요 네 아니 괜찮아 저거 한다며 1아이에 뭐 니글스는 미스 샷에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맞아 맞다 저쪽으로는 이쪽이 낫다 걸어갑시다 이어서 정다이 프로의 세컨샷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정다이 프로는 잡아야 됩니다 정다이 프로 세컨샷 괜찮아 올라가 오케이 됐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됐다 이제 온다 온다 기운이 온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올라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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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게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게? 네 그럼 라인 보면 다음 거 낼 수 있으니까 안영명 선수 서드샷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고? 라인 퍼팅 라인 네 안영명 선수 지금 스윙을 보면 너무 작아요 네 안영명 선수 지금 스윙을 보면 너무 작아요 히어로즈의 서드샷 어 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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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홀을 한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이제 이글스 팀 주서율 프로에 파 퍼집니다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결승전인 만큼 상당히 신중해 신중을 가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어서 퍼팅 지금 할 때 좀 신경이 쓰이겠는데요 주서율 프로에 파 퍼? 나이스 좋다 들어갔다 아 아 아 아쉽게 실패입니다 미안해 네 잘랐습니다 아 약했어 네 이글스 팀은 컨실드 보기로 7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후로 접어들수록 지금 그린 스피드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히어로즈 팀 팟 퍼 성공하며 올스케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양 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 정다이 프로의 팟 퍼입니다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죠 정다이 프로의 팟 퍼? 나이스 에이 와 나이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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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단합니다 나 팟 퍼 성공하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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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이 프로 다시 한번 볼까요? 나이스 에이 에이 와 나이스 나이스 에이 에이 와 나이스 정다이 프로가 아주 멋지게 팟 퍼 성공해내면서 승부는 제자리로 돌아갔네요 아 응 고맙습니다